9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직전까지 모의고사반입니다. 모의고사반인데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강의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모의고사를 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운영은 저희들 월요일날 하루를 운영을 하는 건데 매주 10분짜리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가 있는데 이번 주는 없죠. 왜냐하면 한 주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 내용을 10개 정도의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모의고사를 우리가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이제 두 번을 봅니다. 모의고사는 동영 모의고사 1, 동영 모의고사 2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총 이제 매주 이제 3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는 이제 전공 모의고사를 볼 때 치는 용도로 제가 한 해 분을 별도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가 시간을 좀 드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60분 내에 모의고사를 완성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이제 아직 서툰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바로 다음 모의고사를 쳐버리면 결국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는 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서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간을 휴식 시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기해야 될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좀 아직 이제 서툰신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 편의 논술을 완성하자. 뭐 이런 이제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추가 작성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을 이제 거친 다음에 해설하고 이론 정리가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실 뭐 해설은 이 동영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모의고사를 우리가 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뭐 이론을 막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오신 이론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모의고사 해설에서 이론을 덧붙여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험에 나올 만한 영역 또 이런 의도에 의해서 추론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해설 시간을 대두르기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어떻든 마지막이니까 이론을 다시 한번 쭉 이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마인드맵 교재를 우리가 사용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론서라든지 제 이론서를 확인해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제 이론서 순서대로 심리, 방법론, 과정, 평가, 행정, 철학, 사회학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 데가 이론 요약은 이런 식의 순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행정이 한 주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시험 날짜가 아무래도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요약의 진도표입니다. 그리고 되돌이기면 이제 시험은 이 5주는 이걸 근거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다음 이제 3주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동영 모의고사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 부분을 포함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이제 한 3주 정도 점검을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에 끼워져 있는데 다음 주도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좀 여유불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주도 뭐더라? 대체공휴일 뭔가 그런데 빨간 날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도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인터벌이 자꾸 길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도 쉬는 주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변수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시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석 연휴 그 다음 주까지 시안을 가지고 그 이후에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도 완성되었나 하면 전공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지금 시안을 발표가 했는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년도에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전공도 다 발표가 됐습니다. 한 개만 빼고 음악교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음악교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악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대 5였거든요. 국악이. 그래서 이제 음악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국악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악 비중을 조금 줄이자 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냈는데 국악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왜 국악을 줄이는데 라고 해서 지금 이 논쟁에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국악을 그냥 예년과 같은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교육과정을 이제 편성하는 이 음악교과 영역의 분들은 아니다. 국악 비중을 좀 줄인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조금 옥신각신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발표가 됐다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이미 거의 완성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론은 그냥 제가 담당을 하니까 총론은 뭐 이거 특강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총론도 정식적으로 이제 뭐 발표가 되고 하면은 총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타이틀만 내세우지 않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을 시험 문제로 많이 냈습니다. 전공도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를 혼자서 정리를 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공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파악해 주면 좋은데 혹시나 전공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자기 전공 부분을 한번 쭉 보고 아 좀 이게 좀 새로운데 라고 하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